안녕하세요. 수지모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로 레볼루션이란 기술을 가르쳐드린 건데요. 사용하는 용역은 역시 림서트이고 그리고 종목은 1회입니다. 먼저 오버 언더 마운트를 걸어주세요. 먼저 롱 슬리퍼를 걸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버 언더 마운트를 걸어줍니다.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줄이랑 두 줄이랑 잡고요. 그 다음에 이 손을 놓자마자 안쪽으로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바깥쪽, 그 다음 또 안쪽 바깥쪽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큰 고리가 보일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, 놓쳤다. 멋있게 돌릴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제대로 꽉 잡고 있으면 이게 돌릴 때 큰 고리가 보일 거예요. 여기 큰 고리를 이거 바깥쪽으로 했을 때 여기를 잡는 거거든요, 손가락으로.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큰 고리가 보일 거예요. 이거를 작가적으로 돌렸다가 큰 고리가 생길 때 속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버 언더 마운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리턴하면 오버 언더 마운트 강좌 끝.